부식이야 이것도 그냥 배웁시다 아 그래 옷 바꿔야지 옷 한번 바꿔주자고 자아 원주민 원주민은 근데 리얼 아니고 나라가 이뻐서 뭐 다 어울리긴 하는데 이게 난 사실 제일 나은 것 같고 이거는 좀 핏감이 너무 안자라 그치? 이걸로 갑시다 서브머신가? 서브머신건 데미지 업그레이드 있나? 하나밖에 안되네 한번 있어봐 내가 볼 때는 서브머신건 보다는 어셋트 라이플이 좋아 보여 데미지 차이가 너무 심하네 두배가 나 야 이건 무조건 어셋트 라이플 써야돼 저거는 그냥 어 안쓰는걸로 됐어 샷건 데미지 업 좋구요 어우 추가 데미지 업 뒤졌구요 조졌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노 노노노노노노노 오와우 와 캠프 색깔이 무서워 디자인이 있네 일로 갈 수 있을까? 못 갈 것처럼 보이는데 자아... 여기 맞네 헥! 설마? 설마? 설마 G야? 아 그러네 와 미쳤네 어우 얼마나 죽을까 진짜 어 잠깐만 여기서 일어나면 안돼 여기서 일어나면 안돼 더 가야돼 더 가야돼 저기서 일어나면은 초보들이 이제 저런데서 일어나서 이제 개 핵맞는거야 총 이런데서 즐그머니 일어나서 자리잡아야돼 이런데서 자리잡아야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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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됐어 혹시 모르니까 제작한번 해놔 아아아아 저 빠진다 저거 완벽하게 보낼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이거는 쪼로 가려면은 쟤네들을 아 그래 독화살로 딱 보내버려 그러게요 다른 분들이 일찍 방종을 하셨나보네 아 자 지금 다른 툰레이더가 이제 방송들이 방종하셔서 제 방송 처음 와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채팅창은 유튜브로 다 녹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아쉽지만 서울대 툰레이더학과분들 게임 질문하고 싶으시고 게임 사고 싶으시고 물어보고 싶으신 것들은 루리앱에 물어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 외의 것들은 어 채팅노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채팅노노 부탁드립니다 하 야 저길 안오네 가만있어봐 그러면은 과감하게 일단 도구로 한번 가 됐어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길 딱 이렇게 던져주고 왜냐면 저 왼쪽에 있는거 멀리있기때문에 이걸 들을 수가 없어 오네 한번더 독화소를 써야될 때가 됐어 아 아 이건 아 이건 내가 실수인데 헤드샷 헤드샷 야 그러고 보니까 왜 총을 내가 이걸 갖고 있어 아 이 독화소를 두번째에 썼던거 잘못쌌어 알비를 눌러야된데 아이티 눌렀네 아 제작하나 해두고 와 이제 독버섯만 보고 다녀야겠다 야 아 어 나이스 좋구요 이런 겨울에도 버섯이 자랄 수 있나 버섯이 있어도 파묻히겠다 야 자 기상관측소로 들어가라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파스로 보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아프리카는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왼쪽 안에 있는 조마문 끝에 라티노가 새겨져있어 조마문 유튜브 들어가셔서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하기 꼭꼭 부탁드립니다 제 유튜브에는 툼레이더가 4000k 60프레임으로 초고화질 아 영상 렌더링으로 고품제 렌더링으로 고품제 렌더링으로 1화부터 14화까지 업로드되고 오늘 엔딩까지 업로드할거니까 또 많이 또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에게 버림받은 이 협곡에서 죽진 않을거다 내 믿음은 아직도 강하다 가끔 정신이 희미해질 때가 있긴 하지만 하하하하 야 야 감정이입 쩔어 야 야 중간에 말 없어가지고 나 버근한 줄 알았는데 일부러 감정이입하려고 중간에 말 끊는 것봐 의문을 품었지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한거야 성우 열정 모조 어느날 밤 칼로 콘스탄틴의 손에 표시를 남기고 귀가에 속삭였어 녀석을 만들고 구원한건 바로 나야 바라던대로 콘스탄틴은 그게 신의 뜻이라 생각했지 이젠 녀석이 날 구원해야해 동생이 날 구워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구원하겠어 아 그 콘스탄틴의 그 손에 상처가 났다라는게 그거를 지가 냈다라는거 아니야 아나가 냈다라는거 아니냐 그치 완전히 종교에 빠져 사네 누나가 콘스탄틴도 불쌍하다 어떻게 보면은 지 누나가 저러고 있으니 어떻게 저기 살겠어 지 누나가 하고싶은대로 해주는거고 지도 그러다보니까 이제 빠져 사는거지 거기에 어 존하네 아니 성모분들 감정이입봐 이 분은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감정이입은 좋으신데 약간 어 조금 제 기준에서는 살짝 아직 조금 더 드라마를 보셔야될 것 같아요 목소리는 좋으십니다 대신에 약간 잘못된 감정이입을 어 아 그래요 성우한테 이런보단 말하면 안돼요? 아니 뭐 게임 내가 정품주고 사서 내 평가를 얘기할 수 있는거죠 그럴 수 있는거지 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제가 생각할때라는겁니다 조나 구출하기 감옥건물에 들어가라 어 아까 보니까 조나 뺨맞고 있는거같은데 와 감옥거리가 이거 이거 초스피드야 초스피드 오오우 뭐야 아니 잠깐 위쪽같았는데 느낌이 이쪽이야 그래 뭐 맞겠지 여기 보여주니까 아니다 작전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이동할 준비를 하고 다음단계네 뭐야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어 여보세요 아직 한타 남으셨는데 그거 어차피 죽었겠지 저게 더 확인사살이야 사실 와아 오우 아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와 이런rus 저는 incident Hutchricular 붉 anh 좁아 와 장나없어 진짜 이끼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왜냐면 앞에 가는 길을 만들어놨잖아 아.. 장난 없어 진짜 이기 뭔가 박진감에 취해서 긴장을 하게 돼가지고 실수 많아 암살! 암살! 간다! 다 왔어! 아마 저기 아닐거야 아니아니 제 얘기를 들으신거야 뭐야 긴장을 해서 어 긴장을 한다고 내가 설마 아니겠지 어 살았네 아 여기 있는 애들 다 풀어줄 생각이네 지금 유리가 정말 대단하군 감격했어 정말이야 하지만 잡는데는 안개가 있지 아는대로 말해 당장 후 후 후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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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야 방탄 유리야 씨 하이씨 오 오우 조나야 야 역시 징깍쯔잉 어이 개..개 비굴해 그냥 쌓 그냥..그냥 안 쏘면 너 역전당해 그냥..야 이..이놈... 아냐 제발 그러지마 야!이 멍청한 자식아아아아!!! 아휴 과목을 싹 정리한다 전부 죽여 하.. 답답하다 진짜 그 와중에 금총 야 총으로 안되는 적이 깨져? 이런 개.. 말도 안된다 이거 아니 총으로 안되는게 더 소화.. 사람 힘으로 좀 나라는 쎄니까 아 진짜 이 바보 이 순식이 자식 뒤에 소피아 왔다 아니구나 조나야 이정도로 죽질 않을거야 그치? 그래그래그래그래 저 정도에 죽질 않았을거야 문 찬거요 문 찬거요 개멋있어 내가 알아서 한다는거 아냐 자 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저도 콘솔게임 뭐 기타 등등 공룡게임등 생존게임등 다양한 뭐 여러가지 예능게임들도 되게 많이 하는 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구독자가 2만 2천명 정도 됩니다 뭐 해설도 하고 뭐 리그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오신분들은 유튜브에 조만문 검색해서 꼭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항상 딱 오늘 한거는 그날 새벽에 편집해서 바로 모든 본편까지 편집합니다 하이라이트 뿐만이 아니라 예를들면은 1편부터 어저께 14편까지 찍었으면 8편 정도를 다 편집합니다 중간에 재미없는 부분 문제되는 분들은 다 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송보다 더 나은 유튜브구요 유튜브에 조만문 검색 많이 부탁드립니다 바로 죽여야돼 바로 죽여야돼 이어서 죽이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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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이씨 됐어요 하밍 하밍 본방도 본방이 맛이 있겠지만 유튜브는 시간을 낭비하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아예 편집은 다 합니다 본편도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시구요 어 아 구라살 좀 만들어볼까 재료도 많은데 이야 이거 난리났다 뛰어라 야 어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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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런 어디서 밤이 됐어요 아 난 얘네들이 더 대단하다 도망도 안가 얘네들은 무조건 무조건 뛰어와 지들이 지들이 죽을거란 생각을 뭘 하질 못하지 그냥 죽었다 아 이거 뭐야 아 카카로트니스 찍은게 고맙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